성경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 오늘도 성경은 금뉴스입니다. 누구나 하루 20분이면 성경 1년 1독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세상예화 없이도 성경예약이 충분히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대충대충 공부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화주의, 요절주의, 권별주의를 극복하고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유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굿뉴스 누가복음 9장에서 10장의 통숲 5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누가는 변화산에서 있었던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대화 내용을 밝힙니다. 둘째, 사마리아를 향한 하나님의 극률 800년은 예수님의 사마리아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셋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두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넷째, 모세 때 70명의 장로를 세운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70명의 제자를 세워 파송하십니다. 다섯째,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율법교사에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으로 바꿔 주십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1년 1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누가복음 9장에서 10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제 300일 누가복음 9장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알른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루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번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아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먹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의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울로 떠나 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와 그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며 열두 사도가 나와 여쭈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로로 가서 유화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리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쭈오되 우리에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 없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오천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오십 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거두니라.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류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덜어는 엘리아라 덜어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류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하니 경과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여 죽임을 당하고 제 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루느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부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아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아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고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해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격려를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혁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격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지지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험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한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일을 영접하미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우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쭤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류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류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0장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일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대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오마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오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오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일을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칠십이니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개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류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류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 이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해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대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9장에서 10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를 택하셔서 그들에게 귀신을 물리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는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권한의 삶인지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또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는 사람에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시며 제자의 길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후 전도인의 자세를 교육시키고 둘씩 파송하여 많은 이적과 기사들을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병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신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생각하며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료 교육 유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한글자막 by 태주부터 종말까지 시간이야기 약속의 땅에서부터 땅끝까지 공간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 그리고 불순종한 사람들의 인간이야기가 시간 인간 공간 통으로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성경의 개인이야기를 단순히 개인이야기에 머물지 않고 그 가정에 속한 나라 이야기에 연결된다는 것을 강의를 통해서 쉽게 이렇게 이해가 되기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면 속죄죄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돼야죠.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이 속죄죄입니다. 이 속죄죄입니다. 이 속죄죄는 이 속죄죄는 이 속죄죄는 이 속죄죄가 이ient ümü